음 유니얼은 또 언제 모인거죠? 왜 내가 마을 갈려고 하면 맨날 유니얼이 모여있는거지? 도대체 뭐지? 누군가의 음모가 틀림없어 내가 아스나를 하는게 더 낫습니다 회복때문에 내가 회복도 하고 데임딜도 하고 살리는것도 하고 모든걸 내가 해야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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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스나를 하는게 더 낫습니다 회복 때문에 내가 회복도 하고 데임딜도 하고 살리는것도 하고 모든걸 내가 해야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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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습니다 어거지로 피아 갓김은 계속 채우는데 채무사 하면 들어올게 아무것도 없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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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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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이 아, 아스카르가? 리스, 들리지 않나요? 응? 뭐지? 아니, 아무것도 없지. 자, 빨리 가세요. 그렇구나. 여러분, 준비됐나요? 가자! 클라임이 불쌍해 죽겠어. 아이고...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글쎄요. 글쎄요. 샤무록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열리는지 보고. 엉? 안 열리네. 잡으면서 갈까? 어? 구경시장. 으아! 우린. 와, 셋 다 돈 넣을 수 없지. 와, 역시. 최강의 멤버만 데려왔어 날 보는 놈이 야 뭐야 뭐야 자동으로 가진데 자동으로 어땠다 아 쓰바리자 누군가의 음모지 날 죽게 만드는 누군가의 음모야 잘 싸우는데 얘네들은 날고 있는데 나는 왜 못나는 거죠 뒤진다고 아순아 언제 그런 기술을 어제 어제 배운 기술 마더즈 로자리온 적들은 조금 힘이 되었군요 아 최강의 에리아라는 단계가 있군요 다들 괜찮나요? 응 뭔가요 여기 적들의 강력은 상당한 것이지만 다들 강력하군요 레인은 충분한 것이지요 레인은 잘했어 잘했어 내가 그런 건 없지요 제가 자신의 힘을 맡고 저 자신의 힘을 맡고 저 자신의 힘을 맡고 레인은 이 지역의 공격에는 당신의 힘이 필요한 것이지요 응 알았다 감사합니다 기울이도 감사합니다 기울이도 그냥 돌격하면 돼 무조건 돌격이다 아니 이속 버프 좀 걸어주세요 제발 방안이 좀 더운데 여기도 더워보이고 내 방도 더우니까 다음 거음하게 이걸로 으흠 아 저저저 이 게임의 단점 또 하나 입구에 살짝만 닿아도 나가집니다 입구에 가서 오버튼 누르게 바꿔줘 개같은 개 나는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다고 아 근데 오른쪽으로 갈 필요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 아 아 있구나 돌아서 밑으로 와야 레버가 한게 있네 젠장 솔직히 일일이 상대를 해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걸릴까봐 이건 좀 그렇다 아 와 스테미너가 너무 빠르다 강아지 장인 너희 너희 남편이잖아 흠흠 여기였죠 으흠 됐네 이제 아마 문이 열렸을 겁니다 어라 젠장 아이템이 없어 없는게 아니라 더이상 못먹네요 꽉 차가지고 저거 여기 여기 닿으면 안 돼 닿으면 안 돼 저거 흠흠 같은 실수 반복 안 한다 이 회야 아야되어 네 보스베아 보스베아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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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도대체 오케이 도대체 누구일까 Ἀ야될 existed 으흠 이거 fera adalah 오 히...힛이나나... 여기가 죽어있는 사람이나 2명의 라이트가 죽어있는 사람은... 세븐클라스터나가 죽어있다... HP가 기리기리 남고있는데 게이지가 죽는 시간의 문제다... 오 살아있었어 너희들! 괜찮아? 지금 회복마호!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그거부터 들어야지 라스나...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더 잘 안가워 우리... 세븐을... 도대체... 세븐을 이렇게까지 도대체... 세븐을 이렇게 이끄는거지? 라스트 단전의... 攻略을... 응? 너희들은... 세븐을 이렇게 이끄는거지? 대단하다... 우리의 여왕들... 우리의 여왕들은... 그 여왕들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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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네요? 근데 게임이잖아, 상관없잖아... 그곳에도... 엔드플레임화하는 사람들이 많아... 아, 죽은게 아니라 엔드플레임화드였다고? 이게 뭐죠? 그곳에... 대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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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은게 맞잖아... 저거... 죽은거 맞죠? 그들이... 여기까지 죽는거지... 그냥... 강한敵과 싸웠던거지... 당연히... 대단히... 대단히... 아... 클라스테아 샤무록은... 대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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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taore 좀 other者iness... thrown off... 대단히... 최호호 classical должен pars mieux idea... 네... 출발하군... 저... 너희도... 동현의 마음 mont sculpt에 시험이 많아... 차트식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디덕 Current loweringна Head For This Time prove... 는 장면의هduluring... 이 게임은 이게 끝인가요? 컨텐츠가 참 없네 이 게임은 샤무로크를 죽였는가? 저희들이 이 게임을 죽였는가? 이 게임은 샤무로크를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이 게임을 죽였다 그의 게임을 죽였다고 말하는 자 이내석도 패턴이 똑같지요 이제는 안 되니까 쫄자들을 야야야야 로건 로건 젠장 오호 뜨다 뜨다 야야야야야 방금 근데 그래도 한개 쓰려다가 피가 존나 나가네 꼽아라 아 뭐야 얘네들 쫓아 놓은 애들 너희들 빨리 얘네들 먼저 죽여 죽여 어마나 왜이렇게 안 때려지지 아 개같은 놈들이 진짜 거래 싸우면 세월이 터지네 큰거 쓰기다 큰거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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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게 이자주가 안 비켜? 안 보이잖아 나 유니언 언제 썼죠? 쓴 기억이 없는데 언제 썼냐 지금이야 지금 지금 전탄을 다 먹이려면 징어밖에 없습니다 좋아 어부르가 나한테 끌렸어 아닌가요? 아 야야야야야야 오오오오오 난가? 난가 같은데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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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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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가만히있어 가만히있어 그렇지 착하지 와우 전부 다 때렸습니다 피 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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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내가 힐러였지 살짝 망각하고 있었다 잠시만 다른 애들 치러줘야지 뭐하는거야 힐이터 어디있습니까 자 가까이 있으면 되는건가 오 됐네 한 번 더 해줘 됐죠 땡큐나 얼마든지 아 아따 진짜 아 자식들 어서오세요 언제까지 이놈의 똥꼬를 보고있어야 되지 똥꼬는 그만 보고싶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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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언 썼는데 유니언 날라갔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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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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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그라스트가 너희들의 퀘스트 탓생을 부당한 행동으로 우밍을 잡았다고 생각한다. 세븐이 적일 줄이야. 그것은 원래, 우리의 샤무로크가 대상하는 플레이스타일이다. 그래서, 그 와비가 된다고 생각한다. 너희도 이상한 곳에 의심이 아닌가. 플레이어로서의 선계를 지키는 것 같다. 뭔가 살짝 앞뒤가 안맞은데. 저는, 너희들에게 어떤 얘기를 듣는가. 나를,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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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마스터의 회사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곳에서 저희들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다. 저희들과 다시 돌아올게요. 여기가 준비가 되어있어. 보스를 해치웠는데, 문이 안열리네. 아마 세븐과 스메라기가 알고 계시네요. 분명히 에리르의 회사에서 만나올게요. 더윗! 존나 편함! 이제 저거 한 개 남았는데, 나머지 네 개를 좀 사줘야겠다. 어디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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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frequented! 너와 상관장? 오enz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지만 저는 나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사과하고 싶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카야바 박사님과는 다른 것과는 다른 것과는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세븐은 긴급적지구에 의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사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사과하는 것들은 그들의 행동을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의 책임이다. 죄송합니다. 슈메라기... 너는 혹시 리알에서 나나이로 학과생의 친화인가요? 응! 저의 연결과 함께! 일본인들은 아메리카를 이끌었군요. 나는 저의 연결인 줄 알았어. 키리토... 그것은 키리토의 연결과 함께! 내가 더욱더 행동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저의 연결을 해야 할 것이다. 클라우드 브레인인... 그게 뭐지? 지금까지는 프로젝트에 대해 연락되고싶어, 샴프록과 클라스타라는 커뮤니티에 생겨내왔었군요. 그것은... 마음과魂의 연결되어 하나의 목적을 위해 낳아야 하는 사람을 가지고 매우 훌륭한 의식 사회적인 의식 사회적인 의식은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힘을 만들 수 있는 그것이 크라우드 브레인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들의 능력을 네트워크를 통해 네트워크를 통해 크라우드化 그리고 컴퓨터의 CPU에는 하이 스펙크와 정조적인 엔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너는 그 사건을 ALO 스바르트 에리아 공렙점에 공렙점에 키리도도 봤어? 나의 라이브 중 엔산시스템 엔산시스템 기술로 너브기아 아뮤스피아 감정 인위 토그라운 인위 인위 VC 그리스도에만 보게 될 것 같다. 네? 그 계획을 확인할 것이다. 사람의 삶은 어디까지 링크하고, 어디까지 똑같은 모양을 찾았다. 뇌을 교육하거나, 사람의 정신을 조사할 것이다. S.F. 지미한 것은 아직 안 된다. 클라우드 브레이로는 아주巨大的集원이다. 만약 이 실험이 성공하면, 하나의 정신을 조사할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실험이다. 스테이터스의 정신을 조사할 것이다. 그리고, 그리고, 크라우드 브레이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세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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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을 dir이다. 세븐은 캐드 2의实 세븐이. 세븐이 anda는 마지막으로에 jug Shakespeare는 Ro Suppose 내가 그냥 스 메라기 군인 것 같아 그렇구나 네, 키리도 군 도움드려야 할까? 너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내가 샤무록과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찾는 것 같아 도움드려야 할까? 키리도 군 형님... 거절해? 오, 노다 대답은 노다 우리는 게임을 즐기려고 하는 거지 이유는 3개 첫째는 나는 플레이어라서 당신이 네트워크에 탐구심으로 움직여서 하는 건 솔직히 모르겠지 나는 크라우드 브레인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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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하지만 나는 도움드려야 할까? 샤무록과 크라스타랑 도움드려야 할까? 크레이스도 지금처럼 그렇게 쉽게 공략할까? 편하게 공략한다는 건 재미를 잃는다는 건데? 뭐 뭐 도움드려야 할까? 내가 공략한 공략 도움드려야 할까? 그는 그는 VRMMO 그는 VRMMO 도움드려야 할까? 내가 도움드려야 할까? 내가 도움드려야 할까? 매우 도움드려야 할까? 그는 도움드려야 할까? 그리고 게임의 공략 우리 우리 크레이스도 그는 그는 당신의 실패을 도움드려야 할까? 그렇다 두 번째 이유는? 당신은 ALO 대단한 나는 정말 정말 하지만 그것은 크라우드 그라우드 네 그렇다 너 그는 왜 スゴく頑張ってる。あの子は本当に歌が好きで、紳士に歌と向き合ってたんだと。これは単なる俺個人の気持ちなんだけどさ。君じゃなく、その子を応援したいって思ったんだ。 ふーん。じゃあ三つ目は? 三つ目は?いや、これは間違いだ。なんでもない。 そう。 すまないなセブン。スメラギ。 ふーん。分かった。ゲーマーキリト君らしい答えね。 そこまで言われちゃったら、勧誘も諦めざるを得ないわ。 でもキリト君、分かってる?これは私のクラスターやシャムロックへの宣戦布告よ。 今度フィールドで出会ったときは、PVPでCUを決することになるのよ。 ふーん。望むところだ。 ふふふ。なんて嬉しそうな顔。分かったよ。 君と分かり合えなくて少し残念だけど。 まあ、話せただけで満足かな。 ダスピダーニャー。みんな。 スメラギ君、行こう。 今度会ったときに決着をつけてやるぞ。キリト。 ダンジョンの次のフロアに行く扉は開けてやるぞ。 ふーん。いいぞ。 はい。さすがキリトさんです。 まあ、私もほぼ同意権だったわね。 ふふふ。キリト、かっこよかったね。 これを直しちゃいそう。 ふふふふ。 ふふふふ。 セブンたちをやろうとしていたのは、本当に危険はないんだよ。 はい、パパ。 介入ではなく、調査なのであれば問題はないと思うんですよ。 調査を後に、結局に、結局に、結局に。 念のため、あの人たちが、 ハッキングや乗っ取り、データ改変をしていないか、 確認してみますが、 恐らくは、制約を超えるも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そうか。 俺もまあ、セブンの実験を邪魔するのは、 若干後ろめたくはあるんだけどな。 ふふふ。 それよりも今は、 ゲーマーとしてのプライドを優先するってことなんだよね? お兄ちゃんらしいと思うよ。 だって、ここは、 朝日たちが楽しく遊ぶために用意された世界なんだからさ。 よーし、燃えてきた! お兄ちゃんらしいと思う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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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僕も頑張るよ。 まあ、勝ち目が薄いのは変わらないけど、 お兄ちゃんらしいと思うよ。 そんなこと言わないで。 勝つために頑張ろうよ、シノフン。 俺の方こそ目が覚めてきたぜ。 やっぱりゲームは攻略してなんぼだよな。 アイドルの追っかけなんてもうごめんなさい。 皆さん、意見が高まってきましたね。 レインも頑張ろうね! う、うん。 키크오카? 키크오카는 그놈 아닌가요? 실험하고 있는 연구원 중에 한명이지